뭐 먹어? 우지 뭐 먹어? 짜과 짜과 아니고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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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복숭아 맛있어? 복숭아 맛있어? 지금 3시가 넘었는데 잠도 안자고 잘 노네 야! 야!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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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토끼 한번 해보자 시시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지를 사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지를 사느냐 우지 이제 해봐 시시시작 산토끼 도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뭐 먹어 우지니? 이거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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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 복숭아 맛있다 밥 본다고? 야! 밥 본다고? 꼭 꼭 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에 기억력도 좋아 비와서 못 봐서 봐야 되는데 나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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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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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덜이의 신발들이 나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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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길에 동모들이 나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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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안 왔어 아줌마 큰일 났네 죽었나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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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니야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왜? 귀여워 죽겠어가지고 우지니 뭐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들고 있어주세요 잠깐 복숭아 맛있어 안 맛있어? 응? 우진아 복숭아 맛있어 안 맛있어? 지금 집이 없는거 아니야? 집이 없나봐 그러니깐 오지말라 그러니깐 다섯시면 너 후에 도착해요 알았어 같이 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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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진이는 맛있어 우진이 뭐 먹어? 우진이 뭐 먹어요? 우진이 뭐 먹어요? 사과 사과 아니고 복숭아 사과도 아니죠?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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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